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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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버스윙 선수 제가 봤을때 복싱제흥과 당겼어요 복싱제흥과 복부로 당겼습니다 지금 하하하 자 지금 초종 선수 10점 누가 초종 자 김가경 선수 맞아주면 안됩니다 자 여자 없어 이제 김꺼 없어 몇초 남았어 자 30초 남았습니다 벌써 치치기 시작했어요 자 빨리 빨리 자 지금 휘둘러야되요 자 김가경 선수 자 자 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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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해야됩니다 하하하하 지금 여성 선수가 끼고있는 글러브는 우리 뻔치팀이 만든 트위스코 브랜드에서 짝짝이 브랜드라고 만든 글러브입니다 당황 10초 8 같이 외쳐주십쇼 5 4 3 2 1 8 8 8 9 9 10 10